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뇌리째는 태양을 온몸으로 견디며 사막에서 발견했을 때 가장 반가운 것은 뭔가요? 사막하면 아무래도 오아시스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막을 걷는 이에게는 오아시스가 있다면 일터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직장인에게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식사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부담으로 이마저도 마음 편하게 즐기기 어려운 요즘 환영하는 사내복지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달라진 점심 풍경과 함께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점심은 어디서 드셨나요? 저는 근처에서 간단하게 먹은 것 같아요. 점심 메뉴에 이렇게 변화를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높아만진 먹거리 물가에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다지만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껑충 뛴 임건비와 재료비에 외식비는 7.6% 오르며 전월보다 상승폭이 커진 건데요. 그렇다 보니 매일 점심을 밖에서 먹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최애 메뉴라고 해야 할까요? 삼겹살, 자장면 같은 대표적인 외식 품목은 몇 개월째 치솟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삼겹살, 삼계탕, 자장면 등 대표 외식 품목의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16% 올랐고요. 치킨과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연이어 올리고 있습니다. 햄버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의 식후 여유 한 잔, 커피 타임마저 부담스럽게 우유와 원두 등 가격 인상으로 가격이 올랐고요. 여기에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식 이외의 개인 서비스 물가도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이는데요. 지표는 여전히 3%대지만 체감 수준은 여전히 고물가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구내식당 이용이 확 늘고 회사 내 점심 풍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네 뭐 좀 먹어볼까 하고 고르면 대부분 메뉴가 만 원이 훌쩍 넘다 보니까 식당 밥을 대체할 도시락을 직접 사오는 알뜰족도 늘어나고요. 이보다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덩달아 가성비 좋은 도시락 업체를 찾는 사람도 증가해서 해당 업체들은 기업을 상대로 점심 구독 서비스에 돌입한 곳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한 도시락 업체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상승한 57억 4천만 원을 달했고 지난해 이용자 수 역시 32%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직장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복지 제조도 변화가 보인다고요. 네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인사와 총무 담당자에게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10곳 중 6곳은 기본적인 복지 이외에 새롭게 눈에 띄는 만족도 높은 제도가 바로 커피와 식대 제공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직장인들이 각종 지출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사내 커피 머실을 갖추는 이른바 커피 복지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요. 점심값 지원에도 만족도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올라가고 가뜩이나 힘든 직장인을 더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 앞으로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미 모두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당분간은 물가 인상 요인이 다양합니다. 우선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다음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키로와트 시당 10원 안팎 정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기존 전기로 부담에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지고 또 음식 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팍팍해든 지갑 사정에 여유로워야 할 점심시간마저 마음이 무거운 요즘인데요. 언제쯤 이 꽉 조인 허리띠를 탁 하고 풀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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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